동덕여대에도 시험을 초견해라 코드 초견해라 멜로디 초견 시창 스컬 전공시험 맞죠? 네 아니 무슨... 실제로 동덕여대 진짜 하다가 오네요 어 네 거기다가 뭐까지 썼냐면 코드 초견에다가 스켓을 해라 그런 거 없다고 시험을 보고 역시 동덕여대는 여전하네요 탈탈 털려서 애들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동덕여대 보시는 분들 빡세게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제자들이 하는 말이 와 미리 준비 안 했으면 당황해서 이거 절대 못 했을 거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덕여대 아주 빡셉니다 여러분 동덕여대 준비하는 분들 필수예요 작년부터 또 서울래대가요 엄청난 시창을 시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가사 시창 아 들어오셨습니까 개명창이 아니라 네 개명창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가사를 넣어서 아 맞아요 얘기 들었어요 바로 부르게 하는 교수님들은 좀 중요도를 주시는 거 같아요 네 지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지창 시험이나 이런 시험이 난이도로 계속 올려나가시는 거 같긴 해요 맞아요 이렇게 가사 시험이 많으셨을 때 그래서 이제 가사 시험이 많으셨을 때